아 그리고 그리고 요걸 다 깨면 익스트림 난이도라는게 생긴다고 하던데? 그쵸 어려움 난이도라는게 생긴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것까진 안할거구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판에서 아니요 얘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은 뭐 좀 달라지겠지 좋은 엔딩이다 좋은 엔딩 아 이것도 엔딩이 이렇게 나오는거야 아 까고 그 엔딩 bgm이 좀 다른가 자 좀 넘김 넘기고 게임 끝내죠 자 컵패드였습니다 컵패드 2019년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방송은 컵패드로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그리고 또 다음 세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